사립 유치원 투명성을 높이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을 조사해 봤더니 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급식에 대한 걱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서진석 기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학부모와 유치원 교원 5,4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답은 80%를 넘겼습니다. 회계관리와 학사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기 수월해졌다는 답은 70%가 넘었고 돌봄과 통학 등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답한 학부모도 70%에 육박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과 학교급식법을 적용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됐고, 국공립 유치원 입학 정원도 2년 사이 20% 넘게 늘어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최근까지도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식에 대한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간점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사립 유치원에도 영양사를 배치한 데 이어 급식점검을 강화한 안심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정원을 올해 4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조치와 함께 사립 유치원의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